icano 제가 봤을 때는 나이에 비해 둔하긴 했어요 아 네가 뭐하지 het 그냥 히드라하고 나머지는 뭐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선포인가 근데? 아 선포네 선포 다 선포인데 이러면 센서리처리 펴야겠다 오 주로노씨 뭐해 아 뭐해 형신아 기대 노랑 아 노랑 개초밥이네 망했네 아 노랑 개암이네 아 노랑 딱 보니까 암이에요 지금 딱 사이즈 나왔어요 노랑 우리팀 공공의 적이다 불렀다 죽어 먹었다 노랑 노랑 일하라고 배옥신아 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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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하자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하자 그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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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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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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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패싱몬 빠지니가 재미 끝났어 에에에에에에에